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뱀파이어 아니야? 뱀파이어? 뭐 뱀파워해? 뱀파이어?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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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파이어? 뱀파이어 아닐까 뱀파이어. 뱀파이어는 사람의 피를 먹고 싶어하잖아. 어? 그런 게 어딨어? 그러고 보니까... 뱀파이어?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우리가 불을 껐는데도 엄청 환하게 보인다고 아침도 안 있는 말이야, 저녁인데. 지금 저녁이었어요? 어, 저녁이야 지금. 지금... 뭐지? 어, 별 떠있잖아, 위에 별. 그러네. 그렇네? 나신 줄 알았는데. 뱀파이어는 밤에 워 활동하다 보니까 환하게 보이는 게 아닐까? 그치? 허효. 허효, 어떡하지 이거? 아빠. 어. 좀 나 뱀파이어가 된 거예요? 어, 그런 거 같은데. 우리 가족이 뱀파이어가 된 거 같은데. 전 오늘부터 아이돌 하겠습니다. 뱀파이어 돌을 하겠다는 거야? 어때, 안돼. 돌아와! 아, 요. 흠. 근데, 근데 우리는 사람의 음식을 못 먹는 건가? 아. 먹을 수 없어. 먹을 수 없어? 잠깐만, 내가 기다려봐. 사람의 음식을 가져가볼게. 빵이 있구만, 여기. 아. 아. 으아. 누가 여기다 심장을 해놨어? 빨리 버려. 갖다 버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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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갖다 버려 심장을. 누가 심장을 갖다 놓은 거야. 아. 아. 저거 어떡해. 아. 아빠 버리고 올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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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해. 우리 드라큘라가 된 거 같아. 아. 뱀파이어가 된다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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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모양이. 아기. 여보. 싫어 저거. 여보. 응. 다른 음식을 못 먹으면은. 피밖에 못 먹는다는 건데. 어.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아야 돼? 그럼. 어. 우리. 우리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으면 되지 않을까. 아이. 뱀파이어 끼리는. 피가 다르다고. 피가 똑같아서 맛이 없을 거야. 에잇. 그럼 사람의 피를 먹어야 된다는 건데. 그치. 응. 아잇. 사람의 피는 좀 그렇지 않나 여보. 왜왜왜왜. 아유. 그래도 우리.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었잖아. 어. 그치. 우리가 뱀파이어. 만약 우리가 뱀파이어라면은. 다른 사람들의 피를 먹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분명. 뱀파이어가 될 거야. 그치. 요리야. 어. 어. 그렇다면. 나만 당할 순 없지. 아빠. 그럼 다른 사람은 물겠다는 거야. 우리만 당할 순 없지. 아. 당할 순 없지. 아빠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그러면은. 뭔데? 우리가. 동물의 피를 먹으면 되지 않을까. 그치. 어. 어. 동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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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럼 바둑이부터 먹어볼까. 바둑이. 오늘은. 바둑이. 바둑이는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바둑이는 가족이잖아. 그런가. 너 나 가족인데 먹었잖아. 하하하하. 그러게. 하하하하. 아니야. 바둑이는 작고 약하잖아. 아이. 그러면은. 오늘 밤은. 밤 맞지 지금. 오늘 밤은. 이만 자고. 내일 아침에. 동물의 피를 먹으러 가보자고. 좋았어. 좋았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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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아침이야. 아유. 큰일났네. 아유. 아. 죽은 해야되는데. 여보 słh호! 영어 słh order. 난 빨리 피줘 피. 밥 먹고 빨리 죽 Glasgow 해야 되거든. 오늘 우리 아직 동물의 피가 없어. 아유. 아맞네. 동물의 피가 없어서 밥 못 먹겠네 오늘. 애들아 배고프지? Brady가 들어갔네. 배고파. 아유. 큰일났네. 그럼 Moon cards입니다. 이따가 오면은 외양간에 가서 동물의 피를 훔쳐먹자고 어때? 아빠 금방 갔다 올게 퇴근 금방 갔다 올게 지금 아침 맞지? 왜 이렇게 밝아 갔다 올게 아침이니까 밝지 아 그러네 빨리 출근해야지 아 여루야 나가지마 나가지마 왜그래 왜그래 여보 햇빛을 보니까 죽을 뻔했어 불타서 죽을 뻔했다고 맞다 우리 뱀파이어지 뱀파이어는 햇빛을 보면 죽는건가? 뭐 그런거야? 헬 내려와봐 그냥 내려와봐 파봐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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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올라가 여루야 죽어 우리 죽어 여루야 우리 죽어 빨리 올라가 아아악 빨리 빨리 그늘로 와 그늘로 그늘로 그늘에 있으면 안전해 어딜 나와 아아악 따아악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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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아아악 우리가 뱀파이어가 되긴 했나봐 어?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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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어 햇빛에 닿으면 우리가 불타서 죽을거야 우리 뱀파이어잖아 그 우리 낮에 못나가는거야 그럼? 어 나 죽음도 못해 이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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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죽었어 우리 돈도 못 본다고 우리 그럼 야간 알바를 구하자 그러자 어 어 어 어 밤에서 밤에 일할 수 있는 걸 구해야겠어 밤일을 해야되는구만 근데 제가 바둑이피 바둑이피가 좀 많이 써보이는걸 어 한입만 할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빨리 들어와 들어와 밖에 나가지마 밖에 나가지마 어떻게 한담 그러게 어 어 응 여보 분명 회사한테 전화가 올텐데 뭐라고 말하지 아 뭐 뭐라고 말해야되지 그렇게 말이야 아빠 아빠 왜왜왜 내가 진짜 뱀파이어가 맞긴 한가봐 왜 왜지 이구빠 이구빠 어 어 어 어 어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오빠 어 진짜 요리 찾기 어 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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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밌다 아 아 전화 올 것 같은데 아 삐리리리 삐리리 아 전화 왔다 전화 왔다 전화 왔다 전화 왔다 전화 왔다 어떻게 어떻게 봉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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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다 분명 부장님일 거거든 응 그러면은 아빠 아파서 오늘 회사 못 갔나고 빨리 말해줘 알았지 응 알았어 빨리 전화 받아 빨리 전화 받아 여보세요 네 누구세요 아 아 부장 아저씨요 예 아 저희 아빠요 어 음 저희 아빠 저희 아빠가 회사 왜 못 갔냐면 음 저희 아빠가 뱀파이어가 돼가지고 회사를 못 가요 야 범수야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둘 아빠가 햇빛을 보면 죽어요 아 아 예예예예 부장님 접니다 접니다 네 아요 네 아요 아 아 아 아 저희 애가 네 저희 애가 네 그 만화를 봐가지고 만화를 많이 봐서 뱀파이어가 어쩌저쩌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아 아 오늘 회사 왜 뭐드냐고요 아 아 아 아 그게 저희 그 친척형이 사고를 당해서 병문안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렇죠 뭐 네 아 정말 죄송합니다 내일은 꼭 가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네 네 들어가세요 네 야 범수어 왜 거짓말해 아 펜파이어가 됐다고 말하면 어떡해 어 제발 됐잖아 사람들이 누가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니 아휴 아휴 진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이거 아휴 하 애들아 네 여보 응 밤이 되었어 에헤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지 좋았어 배고파 와 배고파 죽겠지 응 응 빨리 피를 먹어야 되는데 그치 응 응 응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동물들을 찾아보자 응 그래 응 밖에 나가는데 절대로 사람을 건드러서는 안 돼 알았지 네 절대 안 그러지 응 내가 그러겠어요 아빠 오케이 빨리 나가자 빨리 나가자 가자 가자 너 아침이 되면 또 못 나간다고 불타버려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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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어 습관이 되기 전에 빨리 나가자 빨리 나가자 동물ften 이제 밥 봤지? 지금 너무 화나가지고 어 아 사람 살아 아야 야 안 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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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야 빨라 왜왜왜왜왜왜 왜 안 돼 저희는 사람을 그랬잖아 우리 여기 어딜 가려고 또 얘가 사람한테 가지 말라고 하잖아,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아 오늘 우리 동물회를 먹기로 했잖아, 요로야. 사람한테 가지마. 알았다, 알았으, 되지마. 우리가 좀 그래도 뱀파로서 웅둥이 신경이 좋네, 그렇지? 응. 자, 그럼 우리가 어? 흩어져서, 어? 뭐야, 동물회를 찾아보자. 알았지? 응. 여기서 다시 만나? 알았다. 동물이 어딨지? 동물 한 마리 가면 보여 이거 도시라도 그런가 이거 동물 동물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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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여보 거기 있어? 동물? 없어 없어? 봉수 거기는? 너 사람한테까지 말랬지 내가 아니 저 혹시 동물이에요? 아니 저 아저씨가 동물일 수도 있잖아 아니야 아니야 여기로 어딨어 여기로 어딨는데 너? 아 여긴데 안되겠어 이렇게 찾다가는 한 날이 걸리겠어 여기로 와봐 사람 없는데로 와봐 왜 사람이 있는데 안됐나 안되지 변신하는 모습 보여주면 안되지 아 그러면은 우리가 또 뱀파이어니까 또 박주로 변신할 수 있잖아 그치? 박주로 변신해가지고 어 날아서 찾아보자 동물이 어딨는지 알겠지? 좋아 잘했어 동물 동물이 어딨을까 빨리 피를 먹어야 되는데 배고파 저기 외양간이 있어 외양간이야 외양간 진짜다 너무 뜬금없이 있지만 있네 좋아 좋아 어디갔어 요리는 어딨냐 우리 이제 시식을 해볼까 좋아 좋아서 앙 요리야 요리야 너의 그 성난 이빨로 동물들을 깨물어버려 앙 앙 앙 안먹어져 안 먹어진다고? 응 피를 빨아야지 이빨로 물어야지 자 여보 빨리 여보하고 봉수도 배고플 때 빨리 빨리 피 먹어 빨리 안 먹어졌지 앙 앙 앙 아 맛있다 으응 배부르다 아 뷔페이야 뷔페 어 뭐야 내가 소를 뱀파이어로 만들고 말았어 어떻게 해 이거 이거 소도 뱀파이어돼 어휴어 어떡하지 이거 야 가면이 되어버렸는데 죽여 죽여 아 피가 없어 어 여기 또 있어 어휴 어휴 우리가 뱀파이어로 만들었네 동물도 그렇고 어휴 뭐야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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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인멸하자 증거인멸 어휴 어떡해 어떡해 어휴 어떡해 어떡해 어휴 어떡하면 좋나 이거 어휴 어휴 혜진 이거 잡아 이거 다 먹어 우리 다 먹어야지 그럼 아싸 뷔페다 뷔페 고기 뷔페 여기도 먹잇감이 있군 먹잇감이다 어디어디어디 먹잇감이다 맛있다 아니야 나 먹을 거 아니야 아빠잖아 어 나 피가 없어 누가 내 피 빨아먹었어 누구야 해 해 해 네가 같은 같은 배파이끼리도 피를 빨아먹을 수 있구나 아니 안 빨려 사실 그냥 피만 다는 거야 됐다 아유 아빠는 좀 배부르네 이제 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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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도 이제 배불러? 배고파 뭐가 배고파 왜 갑자기 배고파 아빠 피 좀 빨아먹어 애들아 이제 집에 돌아가자 어 아 가자 같이 변신 오예 아유 오늘 그래도 오늘 포식했네 동물들이 많아가지고 아유 좋아 좋아 애 왜 안건 아저씨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아 우리인지 모를걸 잘 때 모르지 잘 때 모르지 잘 때 모르지 됐다 지금 도착했다 아유 맛있게 잘 먹었더니 이거 졸음이 쏟아지는구만 그렇지 않아 애들아 응 맞아 맞아 이제 자자 이제 밤이니까 여보 응 이제 자자고 이제 그래요 자 애들아 잘자 잘자요 자 애들아 여기 저기 내가 자는거 봐야겠어 여기 들어가자 애들아 오늘 몰래 나가가지고 또 이렇게 또 막 그러지마 알았어? 네 파란 비법 먹고 그러면 안돼요 네 잘자 애들아 주무세요 여보 빨리 자자고 우리도 자 여보 자자 어? 자자자자자자 아 이거 뱀파이어라서 그런지 이거 아 맨날 맨날 이거 밤 밤이든 낮이든 화내가지고 이거 밤이든 낮인지 구분을 못하겠어 그래서 나는 엎드려서 자잖아 아 아 화내 여보 어 어 어 아 근데 있잖아 어 아 이 침대 너무 불편하지 않아? 아 왜 그런지 모르겠네 나도 아유 아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이거 맨 바닥에서 자는 거 같아 아 그니까 온몸이 아파 너무 안 좋아 아유 진짜 왜 이렇게 불편한 걸까 애들한테도 물어봐야 돼 나만 그런건가 애들아 애들아? 봄수야? 노래야? 아니 우리가 왜 애들아 불편하지 않아? 자는데? 나 그래서 불편해서 여기서 자잖아 어 어 노래야 불편하지 침대 조금? 아이 여보 응 내가 영화에서 봤는데 말이야 음 그럼 어디서 자? 맞아 맞아 침대를 바꿔야겠어 응 아 노래 일어나봐 침대 바꿔야겠어 우리 아무래도 딴 걸로 바꾸자 딴 걸로 바꾸자 우리 침대 있어 아아 어? 침대 있어 아니 뱀파이어는 이런 데서 자던데 어때 어때? 어 어 완전 푹신해 보인다 이거 완전 좋아 보여 관이야 관 요로부터 한 번 누워봐 나도 해줘 아 으아 어휴 요로가 참 편해 보이네 어휴 아 어 봄수도 한 번 누워봐 어 고향에 온 거 같아 아하하하 역시 뱀파이어는 관에서 해야 돼 관에서 여보 우리들 사러 가자고 그걸 몰랐네 애들 잘자 잘 되기야 잘 되기야 고고하세요 어 어 좋았어 자 여보 우리 여기서 자자고 그래요 여보 빨리 참 어휴 아 오케이 나도 잘 알겠다 이제 살자 아오 푹신한게 딱이구만 어 역시 관이야